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마지막까지 갈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대형병원들이 도산하고 수술 환자들이 항의하고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사태를 판단한 것 자체가 전혀 여러분들 현실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런 움직임의 사태가 심각한지 뜬금없이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벨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여러분들 구슬 한바닥 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보건복지부 실장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나서고 한적소 총리가 나서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 사람도 여러분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뭘 알겠습니까? 다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서울법대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더는 못 비룬다. 8월 말까지 로드뱀블 공개하겠다.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사인데 판사가 로드뱀블 뭘 가지고 로드뱀블 내겠습니까? 집안에 의사들이 있으면 의사들 불러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이걸 보면 이 양반들이 다급하구나.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구나. 본인들도 큰일 난 걸 알구나. 그럼 해결책은 뭔가 아니 완전히 엉뚱한 겁니다. 보시면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오는 8월 말까지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과제 로드뱀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법안화 통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허락을 받을 겁니까? 법령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안화 대통령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약정부가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켜주겠습니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행안부 장관은 오는 25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난대책본부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얼마나 웃깁니까 판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돼 가지고 완장을 찾다고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면 기획재정부 출신이지만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의료개혁이 필시대적 과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저 자리에 앉으면 떠들여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건데 행안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정신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선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럼 선거가 지금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럼 이해가 되죠. 의료개혁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숫가가 현실화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숫가 조정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하면 대형병원들이 망하겠죠.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겠다. 그래서 이런 표 얻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에 여러분들 의료 여건도 안 되는데 1,500명을 다 지원해 줬으니까 지방에 계시는지 여러분 토호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을 의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모든 전공위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처리하고 사직한 전공위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공위들이 복귀해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뱅풍생 옷들 다 입고 나와가지고 아마 이상민 장관이 1958년생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법대 나왔죠. 대한민국은 진짜 서울법대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울법대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며칠 동안 자주 소개드렸던 부산에서 30년간 기업하고 계시는 내과 개원의인 김홍식 원장님 배산메디칼내과 원장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 이상민 장관이 나와가지고 의료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로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위험한 정부 인식 어느 시점까지는 정책 고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도가 되면 고집을 넘어서 파국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자신들이 계획을 한다고 생각 안 되면 이거는 인지장애를 넘어서 중증 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의과대학 교육과 1958년부터 시작된 전문의 수련의 제도가 파국을 맞이하는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료 생태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수십 년을 이룬 기간 동안에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의대 교수로 이룬다 촘촘하게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 제도가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의료가 투자 대비 효율성에서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뭡니까? 계획의 이름으로 상급 중증 질환 전문병원 전문의 중심병원 여러분 그런 거가 무슨 생각인고 좌익적 발상이거든요. 원래 좌익들은 때려 부시는 걸 좋아합니다. 때려 부시고 새로 시작하자. 문화대혁명 신경제개발개혁 이런 게 다 뭡니까? 때려 부시는 겁니다. 좌우익을 크게 나누게 되면 한쪽은 점진적이고 한쪽은 뭐죠? 과격하죠. 한쪽은 지적 겸손이 있고 한쪽은 지적 자만인 겁니다. 지금 우익정부라는 데가 지적인 자만이 좌익을 빔을 칠 정도까지 가는 것. 의료, 인력, 생태계를 전부 다 깔아 뭉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120년 가까이 진화되어 온 의과대학 교육과 1958년부터 시작된 전문의 수련의 제도가 축적돼서 잘 만들어져 온 겁니다. 생태계가 형성된 그걸 전부 다 까부셔가지고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나는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법고시 오려고 서울법대 나오고 1958년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내하고 비슷하겠죠. 가울부터 교수들 이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많은 교수들이 이탈하게 되면 대형종합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과대학 신입생은 잔뜩 뽑아놓았는데 교육할 의대의 교수가 없으니 자습시키고 개업위에게 실습 도장 받아오라고 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의사 양성이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지금 내릴 정도면 의료계에 수십 년간 종사해 온 사람들은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국 그냥 직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뭡니까? 네.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없는 대책이 8월 말에는 무슨 수로 나타나겠습니까? 전공의를 다시 뽑는 가을턴 지원 상황을 보고 간본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이 이번 사태에 무슨 도움이며 돌아오지 않는 의대성 학점 안겨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에 돈 몇 푼 지원한다고 하는 것으로 8월 대책이라고 내놓을 것이 분명한데 무슨 대책이 될 것입니까? 이미 의대의 교육이고 수련이고 파탄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못해서 멍청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머지않아 터질 의료 대란이 의료 파국이 나타나야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환자가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대개 김원장님 김홍식 원장님의 페이스북에는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박현선 님입니다. 의료계획이 뭔지도 아는 사람들인지 참으로 회귀한 누구 때문에 고생들 하는 공무원들이 딱하기만 합니다. 또 그들이야 자기들이 옳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업보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지연과 부실함을 영문도 모르고 받아들여야 되는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다 안 됐습니다. 환자들이 죽는 거니까. 이태훈 님은 의료계획의 본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의대의 정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의대의 계획이 있고는 의과대학 정원 정가 이건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겠다는 다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드맵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 정가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네요. 녹색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고 이상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앉아 있습니다.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 책임이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든 되지 않는 이야기든 떠드는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게 이 양반이 뭡니까? 경찰관들이 쫄쫄 사전투표함을 쫓아다니면 문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서울법대 출신은 행편들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많은 것. 본지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의료계획 로드맵을 8월 말까지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국민들은 잘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구역질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인간들이 지금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구나. 어제 여러분들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하실 만큼 열심히 선거 문제 다루었습니다. 의료계판에 넓고 깊게 천착하면서 인권과 휴머니즘을 적절하게 다루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모임에서 80평생의 의사들한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신들 고마운 줄 알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81세로 은퇴한 나이든 의사로서 젊은 의사들을 가엾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처근지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바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은 젊은 의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기성세대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좀 처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앞날을 우리가 막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의료계에 의료계가 참절한 분들 단결하는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결하는 것이 참 더문 집단인데 그런데 워낙 이번에 의료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많이 단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수동적으로 뭉쳐졌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의료제도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를 장문을 글을 써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